이십이부 이 남자 스윗하네 씬 넘버 일 마이클 집 앞 저녁 마이클 집 앞에 서 있는 수연의 얼굴 수연의 핸드폰에 마이클의 문자 알림 문자 했니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생각해보자 좀만 기다려 먼저 들어가지 마 경찰에 신고한다 문자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수연 씬 넘버 2 마이클 집 거실 저녁 밖에서 열리는 문 마이클과 수연 들어온다 수연 비밀번호 바꾸지 마이클 괄호 괜히 싫다 됐어 이사 갈 거야 수연 그래라 수연 헨리 방으로 걸어간다 씬 넘버 3 헨리 방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연과 마이클 텅 빈 헨리의 방 장난치던 모습은 없고 진지하게 표정이 변하는 마이클과 수연 씬 넘버 3-1 헨리 방 저녁 과거 헨리가 자고 있다가 마이클이 불러서 뛰어나가는 모습 여자친구랑 몰래 들어와서 껴안고 노는 모습 현재 헨리 방 헨리 생각을 하면서 수연의 눈이 빨개진다 눈물이 약간 맺혀있다 마이클이 쳐다보자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수연 마이클 와인 한잔 할래? 수연을 데리고 나가는 마이클 신 넘버 4 마이클 집 미니바 저녁 와인병을 꺼내고 잔을 세팅하는 마이클 테이블에 만두도 있다 마이클 뭐야 처음 온 집도 아니고 수연 수연 아니 느낌이 좀 다르네 마이클 이게 와인하고 환상이야 최고 먹어봐 수연 괄호 만두를 하나 집어서 먹고 맛있다 마이클 그치 프랜차이즈 하나 해야지 수연 먹는 건 내가 진짜 자신 있는데 마이클 괄호 이런 한심하다는 듯 프랜차이즈는 파는 거야 수연 괄호 괜히 창피하다 난 거실에서 쓸 테니까 넌 작업실 써 마이클 여러 번 강조해서 좀 치사한데 내 집이야 작업실을 쓰든 바닥에서 하든 내 맘이야 수연 이럴 시간 없을 텐데 괄호 마이클 노트를 보며 넌 그거 모자랄걸? 수연은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걸어간다 마이클도 수연을 한번 휙 째리고 노트를 편다 씬 넘버 5 마이클 집 거실 저녁 소파에 앉아서 노트를 적는 수연 곰곰이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적는다 씬 넘버 6 마이클 집 개인 바 저녁 노트에 적고 있는 마이클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진다 와인을 다시 한 잔 더 마신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쓰는 마이클 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씬 넘버 7 마이클 집 거실 저녁 다 적고 노트를 덮는 수연 미니바 쪽을 쳐다보면 너무 조용하다 수연 수연 괄호 자는 거 아냐? 자냐? 씬 넘버 8 마이클 집 개인 바 저녁 괄호 만화처럼 만화처럼 미친 듯이 적고 있는 마이클 노트북까지 가져와서 기사를 검색하면서 하나하나 적고 있다 분야별 연도별 감정별로 정리하면서 전투적으로 적고 있는 마이클 마이클 괄호 혼잣말 나 좋다는 여자를 다 만날 수는 없잖아 거의 다 울던데 일단 울렸으니까 애정 쪽으로 애정 쪽에 체크하면서 미친 듯이 적고 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어이없이 보고 있는 수연 괄호 점프 노트가 더 쌓여 있고 이젠 디자인북까지 다 쌓아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잘못한 걸 적는 마이클 그 뒤에 피곤한 얼굴로 앉아서 마이클을 보는 수연 괄호 점프 마이클 울면서 반성하면서 노트를 적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리스트를 적는 마이클 괄호 괄호 최대한 웃기게 거실에서 수연 자다가 마이클이 흥분해서 책상을 쾅 치면 깜짝 놀란다 그리고 다시 잔다 괄호 점프 날이 밝았다 지금까지 적은 것을 쭉 체크해 보는 마이클 매 눈으로 체크한다 이제 거의 끝나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근육을 풀어준다 괄호 마이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몰랐다 뒤에서 수연 완전 바닥에 뻗어서 잔다 신 넘버 구 마이클 침실 아침 문을 열고 수연을 안고 들어오는 마이클 침대에 조심스럽게 수연을 눕힌다 수연이 눕자 몸을 뒤척이고 마이클 이불을 수연에게 덮어준다 마이클 그런 수연을 보면서 슬며시 웃는다 수연 마이클의 팔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웃는다 괄호 좋은 꿈을 꾸는 것 같다 마이클 꿈에서 좋은 일 있나 보네 마이클 조심스럽게 팔을 빼고 베개를 수연이 대신 안을 수 있게 해준다 베개를 안고 이리저리 뒹구는 수연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나간다 행복하게 웃는 수연의 얼굴 10. 마이클 집 거실 아침 침실에서 나와 거실에 놓인 수연의 노트를 발견한다 조용히 수연이 자는지 침실을 확인하고 몰래 거실로 가서 노트를 펴서 본다 마이클이 읽는 수연의 메모가 음성으로 들린다 수연이 프로필 뽀샵 심하게 해서 상대방을 속인 것 마이클 반칙이지 수연이 이쁜 애들 미워한 것 마이클 이쁜 게 무슨 죄야? 수연이 알바 월급 안 준 가게 인터넷에 맛없다고 글을 올린 것 마이클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낄낄대면서 웃던 마이클 한 장을 또 넘기는데 내용을 보고 진지하게 표정이 변한다 수연이 남의 인생을 탐낸 것 이렇게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것 씬 넘버 11 마이클 집 침실 아침 거실에서 노트를 읽는 마이클에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베개를 안고 행복하게 웃는 수연의 모습 수연이 이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 괄호 점프 몸을 뒤척이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수연 수연 아야 눈을 뜨는 수연 안고 있던 베개를 보고 방을 보면 마이클의 방이다 괄호 뭐야 내가 여기 잔 거야? 눈이 동그래져서 방문을 열고 나간다 씬 넘버 12 마이클 집 거실 물결 주방 아침 문을 열고 나오면 아무도 없다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수연 식탁에 마이클이 만든 아침상이 있다 놀란 수연 전부 다 수연이 좋아하는 것들 술 먹은 날 아침에 당기는 것들이다 앉아서 음식을 살짝 하나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수연 씬 넘버 13 축구장 아침 대기업 회장들의 취미 조기 축구단 나이든 할아버지 아저씨 축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비서진들이 쫙 깔려 있다 강 회장 유일하게 여자로 축구를 하고 있다 뒤돌아보면 관중석에 있는 마이클 마이클 강 회장이 보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강 회장도 손 인사 씬 넘버 14 관중석 아침 조기 축구가 끝나고 비서진들과 함께 운동장을 나가는 회장들 부축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 마이클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강 회장 관심 없어 다 사업 파트너야 저 인간 건강 괜찮나 살아있나 체크하는 거야 마이클 아직 회장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강 회장과 마이클 웃는다 강 회장 보내준 거 좋던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의외야 마이클 저도 새로운 콘셉트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 잘해 보자고 마이클 감사합니다 강 회장 자네도 모임 들어와 용병으로 마이클과 강 회장 서로 웃는다 씬 넘버 15 축구장 주차장 아침 차로 걸어오는 마이클 핸드폰을 켜서 보면 아무 문자도 없다 괄호 아침 고맙다는 수연의 문자를 기다림 씬 넘버 16 마이클 집 주방 아침 완전 깨끗하게 비운 식탁 위의 음식들 정신없이 먹고 나서 그 빈 접시들을 쳐다보는 수연 주방 싱크대를 한번 쳐다보고 접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 수연 이 접시를 설거지를 해야 하나? 누구한테 물어보나? 희수 기집애 이럴 땐 딱 생각나냐? 접시를 몇 개 정리를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둔다 눈을 깜빡이면서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을 들어서 희수에게 전화를 거는 수연 기계응답 이번 오는 결번 이혼이 놀란 수연 이번엔 희수였다 희수가 없어졌다 엔딩 예전엔... 오프.. 시작 재생 감사합니다.